사는 게 의미가 없어 왜 자꾸 힘 빠지는 건지 너만 나 지금 뭔가 반차원이 필요해 한 컴 두 컴 나만의 액션 만드는 거야 가끔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 석딱거리지 마 너만 나 지금 뭔가 용기가 필요해 여기 저리 떠도는 참견 신경 쓰지 마 내 이상 내 삶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마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 큐 내 이상 내 삶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마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쉿 너리 큐 쉿 너리 큐 사랑의 앞에서 울고 사람의 속에서 울어도 난 난 너 지금 뭔가 박수가 필요해 내 이상 내 삶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마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쉿 너리 큐 내 이상 내 삶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마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쉿 너리 큐 서랍 뭐굶어 내 이상 내 삶 soldier 이 scal Yourreso 누미 ella 내, cham All in Hey, hey, hey Shit, really cute All in Hey, hey, hey Shit, really cute Hello, I'm Joe정민 I'm participating in the Mewcon Showcase as a representative of K-trot I feel very responsible 앞서 들려드린 레디큐는 이 라틴 팝에서 EDM으로 점차 발전하면서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희망찬 노래로 여러분들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1일 1Q로 힘차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클래식, 재즈, 라틴 음악 등 모든 음악을 접목한 퓨저 트로트라는 저만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음악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가수가 돼서 전 세계 팬들에게 힘이 되는 가수로 거듭나도록 노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든든하게 밥 챙겨 드시면서 힘내시라는 의미가 담긴 힐링송 식사하셨어요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K-trot 파이팅! 감사합니다 K-trot 파이팅! clip from the music 우리 값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살기 힘들어도 소든든 부내야죠 어깨가 축하졌네요 이미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근심이 가득한가요 고갤 들어 하늘 한번 보세요 세상 살이 푸짐하지 않지만 집 앞처럼 따뜻하게 살아요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우리 값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삶이 힘들어도 소든든 부내야죠 삶이 힘들어도 소든든 부내야죠 요즘은 어떠신가요 혹시 미술이신 건 아니죠 일상엔 매번 지려도 너무 가장 중요한 건 아시죠 살다 보면 울려 걱정 안하나요 귀로 외락 즐기면서 살아요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밥심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삶이 힘들어도 소금등금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밥심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삶이 힘들어도 소금등금내야죠 삶이 힘들어도 소금등금내야죠 삶이 힘들어도 소금내야죠 삶이 풍부지네 랩이팬